루다 춤추니세요! 어허 요즘 아주 불을렸던 루다의 댄스 한 번 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아 저랑? 섹시 루다 아니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루다씨 당당하게 보여드려야죠 뭐 하는거죠 지금? 지금 안 들렸어요 제 노래에 맡기는거죠 프리 프리 제 전문 분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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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루다 아 네 아쉽네 프리댄스 좀 더 연구하는 보라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귀여운